네 안녕하세요. 오픽 강사 헤일리입니다. 우리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셨죠? 2강에서는 후기, 복원을 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후기를 보면은 15문제를 받게 됐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후기를 요약을 해드리면은 난이도는 3을 선택을 했어요. 3-3이라는 것은 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또 3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I am 2를 받은 후기입니다. 이 사람이. 12개의 취미는 어떻게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요? 영화, 스포츠, 공연, 그리고 술집, 문자하기, SNS 이런 것들 여가활동에서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취미활동에서는 음악 감상과 TV 시청, 그리고 조깅과 걷기,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12개를 선택을 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